이 그림이 나와야지 이게 반격기 줘도 있는데요 이거 말하시는 거 봐요 호수를 찾아서 4탄 하겠습니다 꽤 꽤마다 울다니요 그 뭐고 오늘 저거 4탄 주인공은 아쿨님입니다 아쿨님 아시죠 그 이전판에 누구였죠 호구성님인가 한판 저한테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마지막에 찝찝찝찝찝하셨는지 그 이후로 지금 안 보이세요 제 방에서 그만큼 약간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한판 지면 거의 졌다고 보시면 돼요 한판 지면 끄지는 않는데 거의 졌다고 봅니다 폭탄돌리기라니요 폭탄돌리기 아니고요 10선 해가지고 한판 지면 끝입니다 뭐 죽게로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자신 있는 걸로 하세요 자신 있는 걸로 저도 뭐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반부터 다쿠마는 아직 자신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 드릴게요 자신 없어요 나중에 할게요 다쿠마는 이겨야 되니까 다쿠마 연습 좀 해가지고 면박주기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혹시나 이제 지면 면박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만큼 열심히 하면 이기잖아요 대충대충 장난치면서 하면 못 이기고 너무 열심히는 또 하지 마시고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그림 안 나오게 그림 만들자 이거죠 아시면서 아 이거 잘 안나니까 이거 한판이라도 따면서 수치풀을 보여주겠다는 밖에 안보인다 킹오브가 꼭 그겁니다 강자만 잘하는게 아니다 약자도 강자로 이길 수 있다 이런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취지입니다 아시죠 취지 고수가 이겨야 본전 지면 손해 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D등급하고 E등급한테 우리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모습 우리도 마냥 D가 아니다 이거는 이효린을 그렇게 잘하는건 아니다 맞죠 이른른른메 해만 아 이거 연결 안되나 와 이걸 점프 뛰나 맞춰서 내가 뭘 때릴줄 알고 어떻게땅 때리면 어떻게땅할 줄 알고 어이구 어이구 그거로 풀려줘야되는데 하 하 개운을요 저는 안풀려요 한 24시간정도 해야 그때 풀려요 저 좀 늦게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좀 늦게 풀려요 지금 게임하면 내일 아침 되면 풀려요 이거 걸리는 사람 있나요? 이거 잠깐만요 글자에 왜 켜져있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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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더럽다니요 더럽다니 말씀이 심하시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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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쎕쎕 완전 쎕쎕 인데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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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저거 아니 공중에서 남는 것도 저거 되는 거 저거 진짜 고쳐야 된다니까 아이씨 아하 안걸리죠 아 이런 거 하나 하나 컸다 아 아 만족스럽지 않네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금 게임 내용이 게임 내용이 너무 지금 저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 이 그림이 나와야지 이게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음 들키가 너무 싸다 새로 나온 들키 아닙니까 다이씨 들키 다이씨 들키 아 이츠가 저쪽에서 저쪽에서 다 때려요 다이씨 다이씨 아싸 기다릴게 먼저 안갈게요 급한건 저쪽 급한건 저쪽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까비까비 이제 삼성밖에 안됐습니다 이제 지금 아마 아꿀림 방송 보고 계시나요 혹시 아꿀림 보시면서 게임하시죠 이걸 알... 잠깐만 이걸 알 수가 있나요 이거 방풀 아닌가요 이걸 이렇게 내가 칠 걸 안다고 하고... 하... 아... 아... 방금 방풀 좀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워 아 너무 하시네 이거 아무리 그 아 이거 내가 점프 뜰지 어떻게 알지 의심스러워요 지금 방풀 살짝 아 이거 내가 부를 줄 어떻게 알지 아 토린이 10선 저업은 언제 하시냐고요 토린이 B등급 달면 그때 하자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말 시키지 말고 아 집중이 안 되잖아 지금 아 말 시켜가지고 아 아 포인트 쓴거? 그거 8선 8선 볼이나 8선 아 본인 안녕하세요 아 이겨야 된다 진짜 이겨야 된다 이거 아 지금 한판 이겨야 되는데 도복 3인방 갈게요 도복 3인방 지금 4대0이면 아쿨님 체력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 아시죠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 정도로 핸디캡을 제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한다 이거 지금 체력 떨어질 때 됐다 열심히 하셨는데 일단 포인트 쓴거는 나중에 나중에 이합시다 아 이거 동중 잡기도 저게 되나구 두랑카 10리 아 이거 진짜 어퍼가 있어요 괜찮아 어퍼가 있기 때문에 어퍼가 있어요 아싸 아 이걸 두 번으로 한다고 저는 이효리가 좀 쉽더라고 상대하다보니까 저것만 잘 막으면 되거든요 아 천천히 있어 그렇지 끝났나요 경기 아 눌렀잖아요 캐릭터를 바꿔 볼게요 이래가지고 안된다 그가 나올 시간입니다 그가 그 테리 그가 나왔다 블루마리에는 그가 나와야죠 아 와 테리 쓰레기네 이거 진짜 쓰레기네 이거 10성 거는 사도 되냐 아 포인트가 좀 있으신갑네요 아 앗 치 匠가 없던 이이너로 와아.. 반격기 저도 있는데요 이거 말하시는 거... 어이구 봐요 앗 참아 고런 쓰레기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네 당일날 쓸 수는 없고 다음에 쓸 수 있어요 일단 오늘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언제 썼는지 저도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나 까먹으면 날라가니까 당일은 사용이 안 돼요 하... 진짜 한판 이겨야 된다... 이거... 좀... 천천히 안 달려들면서 해볼까요? 기다리네... 아 기다린다... 아 이렇게 해서 이긴다? 기다리네... 상대 기다리네요... 기다린다... 기다리면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유씨... 아... 아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까비... 좋아 일단 블루마리는 파악 끝났구요 블루마리는 이 정도면 파악 끝났다 봅니다 좋아... 블루마리는 일단 비스무리하다... 좋아... 하하하하... 그러면... 14 누구 누구입니까? 13 누구 누구입니까? 좀 적어주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이거 채팅 보다가... 치... 가드 유지... 가드 유지... 천천히 천천히...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다 이겼다... 다 왔다... 씨...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너왔다... 다 왔다... 아아 êtes 아 다음 실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아우 다 왔다 그 앞글림 체력 다 됐어요 지금 피살기 콤보만 조심하면 된다 콤보만 그것만 맞으면 된다 그냥 기분 때리기로는 얘긴다 기분 때리기로는 저런걸 맞고 죽네 저런걸 맞고 죽어 와 저거 저렇게 빨리 쓸 수가 있나 어 아 맞다 그래 이거에 약하시다 이거에 약하시더라 그래 빨리 놀기라 아이씨 아이씨 불러주고 빠져나와서 오나나나 불러주고 빠져나와서 오나나나 러니는 러니는 쾅 아 이거는 우쌰 걸레는 아 저거 앉아있으면 안먹나 아 아 아 아 뭐야 안나가 이거야 아 심리 심리야 정엽 아 모른다 모른다 바로에 한번씩은 나옵니다 고로 두마리 이기는거 지금이 그땐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움직여버린다 그게 고수랑 차이인거야 다 보니까 그거밖에 없는데 차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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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싸우면서 잡고 진다 차코마 버립시다 이참에 시작도 안했는데 뭘 버려버린 가위바위보 싸우면 아 이거는 나도 자 아 이건 안되네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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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쒸 앗쒸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